결격사회 한번 보실까요? 결격사회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결격사회 전체적으로 쭉 한번 12개 이렇게 중견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경제해야 됩니다. 오늘 쇼 문제도 결격사회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봐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찾아봐 박수 문제나 선택형 간단하게 꼭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한능력자 보실까요? 앞쪽에 있는 건 간단하게 보고요.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저렇게 난리도 안 물어볼 건데 만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생일까지 지나야 됩니다. 먼저 미성년자는 결격사회에 해당한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의제성년자 혼인했던 의제성년자도 결격사회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민법하고 좀 다르다. 거기에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독립시켜줘야 되니까 법률행이 자유로운데 혼인하면 여기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중격할 거예요. 남의 주사는 말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한다. 문제. 하여튼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이 안 되면 중격 못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피, 한정, 후견인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괜찮은 사람인데 피 오면 우산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한 50% 정신이 좀 들어있는 사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부족만. 신경 써 놓으시고요. 그런데 피, 성년, 후견인은 아예 상시. 상시적으로 옛날에 검취사 한자. 법률을 금한다고 해서 검취사 한자.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가 됐다는 겁니다. 결여. 그냥 밥 먹는 것밖에 못합니다. 목숨만 유지하고요. 아주 정신이 완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상태만 보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맛이 갔어도 머리에 막 꽃을 꽂고 다녀도 선고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보시가요. 우리 시험 문제가 피특정 후견인.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거기 엑스노시회입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인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신이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고요. 막 중환자실에 있고. 자신도 법률행이 막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 잠시만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제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일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복권 되지 않은 사람. 신용불량자 아니고요. 회복자 신용불량 신용회복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파산 완전 쫄딱 망해서 구제가 아예 안 될 정도로 하는 겁니다. 복권. 복권 되지 않으면 여기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산 해버릴까. 중견 못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집행을 완전히 끝내고 나오고. 두 번째는 집행을 면제받고 나오고. 그런데 교도소 살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몇 년 가야 돼. 교도소가 자기 집인이라고 맨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우리도 등록증 못 주겠다. 근무 못 시키겠다. 이럽니다. 먼저 만기속방이 되면 결격기간으로 와볼까요. 몇 년? 3년. 3년 동안은 결격기간으로 보겠다 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가습방은 뭐까지 포함하라고요. 잔용기. 남아있는 형기입니다. 4년 선고받고 나서 3년 만에 1년 남았어. 그리고 또 몇 년은 더 보태라. 3년. 3년은 끝까지 붙어 다녀. 집행예기 나오면. 그리고 무기진역자. 무엇일까. 무기진역자가 운좋게 가습방을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잔용기가 얼마라고요. 10년. 그러면 총 몇 년일까요. 총 13년. 아주 이거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면제 볼까요. 다 3년짜리를 형의 시호가 완성. 특별사면받고 나왔을 때. 외국에서 수용생활 했을 때. 그리고 법률 변경으로 바로 집행면제를 받고 나오면 몇 년이라고요. 그냥 3년만. 이건 3년만 남습니다. 저기 특별사면도 사라졌다. 잔용기념. 기념시래입니다. 거기 3년 아래 볼까요. 가로는 3년 써놔야 될 거고요. 공소시효. 일반 사면은 격격사유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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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니다. 3년 계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볼까요. 집행. 집행유예선거자입니다. 집행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4번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년 계산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유예기간만. 집행유예 얼마. 그러면 유예기간 얼마. 이제 아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볼까요. 선거위예. 선거 자체도 보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격격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자격주소 몇 년? 3년. 시험장도 3년 못 가고 근무도 3년 못 하고 등록신청은 더 안 되고 자격증도 없으니까입니다. 어디 정말 갈 곳 없는 제일 슬프신 분이 바로 자격주소자입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집에서 또 쫓겨났고 겨누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격정지.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일곱 개. 소속 공인주계사. 무슨 기간? 정지 기간만.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안 길어. 여덟 번째 볼까요. 등록주소. 몇 년? 3년. 자격증 딸 필요는 없고 등록신청만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시험장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신고 안 자. 폐업신고 안 하면 결격 안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 이건 개업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무슨 당시? 발생일까요? 처분일까요? 발생.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 얘기입니다. 업무정지 발생 당시의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은 그리고 임원은 얼마동안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저기 법인한테 업무정지 3개월 그러면 임원 사원은 다 3개월 발생 당시 발생 당시 처분 당시 말고입니다. 발생은 2월 처분은 9월 그러면 언제? 2월에 있었던 임원들 사원으로 사원으로 됩니다. 꼰딱마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한 번째 볼까요. 이 법을 위반하여 저 법은 빼고 그 다음에 얼마큼의 300만 원 작년도 200이라고 했나 300만 원 3개월 그 다음에 500만 원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몇 년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3년 정말 3, 3 300만 원 할 때 3이고 3년 할 때 3이고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으면 3년 동안 죽여 못해 이 법으로 벌금 2개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에서 업무정지 여기 이제 이 결계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으면 자 그리고 얼마이내 해소를 안 하면 2월 2월입니다. 2월 2개월입니다. 2개월 행정처분 승계수도 뭐 45일 만에 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2월 이내 해소를 하면 격교사에 해당되지 않을 건데 해소를 안 하면 격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꼼짝 못해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12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제일 꼭대기 이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3년인가 1년인가 막 써봐야 됩니다.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공소시효 3년 아니요 입니다. 0 그래야 됩니다. 즉시 아무 문제없습니다. 공소시효 완성되자마자 다 끝났어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소지할 수 있다는 공소시효 완성됩니다. 바보같이 범죄자마자 바보같이 범죄자마자 못잡는 국가 때문에 완전히 등록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화성사건도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거 다 끝나긴 했는데 바로 이제 징역 살고 있으니까 아주 교수소에서 평생 살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몇 년? 3년 형 형의 시효 그랬으니까 이런 놈은 3년 가야 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징역자의 가습방 몇 년이라고요? 13년 잔용기 10년 그리고 남아있는 3년 격격기관 2법에서 3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4년 후에 4번처럼 가습방 받고 나오면 몇 년이래요? 4년 일보태기 3 그런데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후에 5번처럼 특별사면을 받고 특별사면 받았대요. 몇 년? 3년 3년 특별사면은 5번은 저기 앞에가 다 연결돼요. 여기입니다.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후에 특별사면 받으면 그냥 3년 사라졌어 잔용기는 그리고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후에 일반사면을 받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국경일 이럴 때 일반사면 받습니다. 얼마? 없어요. 0 즉시 즉시 등록신청할 수 있다. 저 특별한 건 3년 남는데 일반사면은 안 남아. 공소시하고 일반사면 즉시 그래놓고 7번처럼 볼까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2년일까요? 3년일까요? 5년일까요? 6년일까요? 골라보세요. 얼마요? 3년 유예 3년 유예 기간만 3년만 보태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8번처럼 징역 6월에 선고유예자 결격 2단이다 아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시라니까요 자꾸 나온다니까요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러지 않는 이상은 결격 사유 아니다. 그리고 문제 1번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얘는 표도 안 납니다. 처분 당시 벌써 틀리고 있는데 몰라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니까요 업무정지 무슨 당시? 발생 당시 처분 그렇잖아요. 처분 거기 길목이 있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2번 볼까요? 공인주의 사법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뭐가 읍내 금액이 3년이 결격 사유 기간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원래 법이 이랬었다가 앞에다가 금액을 여기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그 얘기 없으면 200도 100만 원도 3년이니 그럴 겁니다. 3, 3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가 3년이다 그리고 이제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 후 다시 3년이 결격 기간일까요? 세 번째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냥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 받으면 왜 또 등록 취소를 또 따죠? 그 얘기입니다. 선행행이라고 합니다. 선행행이 벌금 받으면 벌금을 내거나 안 내거나 3년만 가면 결격 기간이 아니다. 3년만 지나면 등록 취소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등록 취소 후 3년 그랬으니까 틀렸다. 결제 잘 봐봐봐 등록 취소라는 얘기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을 내 보려고 아주 시도를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겸업은 정말 많이 봤었고 그리고 여기 문장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그리고 그냥 계속 지금 박스 문제만 냅니다. 한번 겸업 찾아봐 4개가 다 정답인 경우도 있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관리인데 농업용 공업용 상업용 뭘까요? 상업용만 공업용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용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안 돼 봤어요.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의 단독 공동 다 따지고 임대요. 임대 관리 뭐래요? 임대 관리 임대 말고 건물을 막 사 세를 막 나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 관리 관리만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리업이 맞나요? 관리 대행이 맞나요? 관리 대행 관리업은 주택관리사학입니다. 기회는 주관식으로 달라졌대요. 우리 시험하고 제일 유사하고 감옥이 거의 반 비슷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저 끝에가 상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개발원 말고 거래관화 상담이 맞을까요? 개발원 맞을까요? 투자상담 증권반행 간병평가 별로 없을 다 해봤습니다. 꼭 1차에 있는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흔들어 봅니다. 먼저 관함 뭐라고요? 상담 상담만 개발업 아니고요. 개발상담 이러니까요. 투자상담 개인 또 투자 배운다고 개론해서 어이없는 소리합니다. 투자상담 아니고 증권반행 유동화해서 아니겠습니까? MBS 그런 거 아니고요. 감정 평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도 아예 말이 안 되고 어르지 상담 정보제공 정보제공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입니다. 저번에도 틀려봤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니고 소속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사원도 아니고 개업 저기 제일 뒤에는 넘어갑니다. 개업공인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누가 경영할 건데 개업이 시험을 준비하는 아니라고요. 창업을 준비하는 아니라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에 제공 하자 누구 대상이요? 그것만 신경 써 그리고 이제 1번이나 4번이나 같은 내용만 다뤄 먼저 공업용 농업용 아니고 상업용 세 번째 주택의 분양업 아니라고요. 정말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합니다. 분양 대행 그런데 토지 분양 대행 토지 관리 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을 턱 뚫고 쓸 겁니까 분양을 관리를 토지를 째려보고 있을 겁니까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건축물 기원을 기원을 시험입니다. 그리고 5번 해볼까요 어차피 이사 오잖아 더배했어 이사했어 중개 의뢰인 부탁을 하면 더배나 이사 없지 뭐라고요? 소개해 운영 저렴하게 이런 소리가 나와도 절대 그냥 귀가 얇으면 안 된다고 씁니다. 이사업자의 소호계 등 주거제는 부세는 용역의 뭐라고요? 알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의 제공 아닙니다. 용역업 아니라니까요. 막 더배하고 이사쯤 나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 분석이나 추득의 알선 여기도 50만원 그리고 매수신청 내가 써줄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매수신청이나 입차신청의 대리를 겸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개업이 맞았다 틀렸다 아니다 거품 묻는 사람 하나 있다 자극적인 없는 사람 부치 그리고 권리 분석이나 추득의 알선까지 등록을 한다고요? 아니요. 앞에 두 놈은 등록 안 합니다. 매수신청만 입찰신청만 등록해요. 오케이입니다. 가서 막 입찰 받아주고 낙찰 입찰뼈 쓰고 돈 내주고 이런 것들만 바로 등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보존설정해 5천만원 1억 2억 막 이런 식으로 1억이나 2억으로 됩니다. 문제 1번에서 겸업에 해당된대요. 한번 볼까요? 농업용 거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그리고 분양대행 저기 앞에 용도를 봐봐 그 다음에 토지의 관리대행 분양대행도 법인의 겸업에 해당한다? 해당한다고 낼름 고를 거니? 그입니다.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리고 2번 볼까요? 정말 할 수 있는지 볼까요? 할 수 있대 법인은 관리업 임대업 세 글자만 다 써봤습니다. 개발업 분양업 투자상담이나 정보에 제공 앞에 개업이 없잖아? 그입니다. 이사업체 운영 용역업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 놈들 다 출연돼야 됩니다. 아주 여기는 X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이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있는 곳은 시공구 빼라 그입니다. 보증 설정 하니 안 하니 신고할 때 그입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하니 그입니다. 아주 시험 문제 무조건 매년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가로 1번에 분사무소 설치해 볼까요? 처리기간은 얼마라고요? 여기도 7일 심사 들어가 그입니다. 옛날에 막 즉시 그런지도 있었습니다. 심사 들어가 책임자는 교육받았나 결격이 있나 사무소 또 근생 얻었나 의심은 드럽게 많아 책임자 자극증 4번 낸다 안 낸다 제출 안 해 자극증 어디도 안 내게입니다. 안 내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출제 1순위 어디다가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주된 사무소 정말 출제 1순위입니다. 따로 주 된 사무소 서울 분사무소 대전 어디다가요? 서울 대전은 보통 사무소가 그래요 완전 따로 국밥 분사무소 두려워하는 지역에 한번 가봐봐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아 한마디 옥상에 끌려가고 먼지 나두로 얻어맞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다 신고한다 신고 신고 그러니까 우리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디 그럴 겁니다. 신고 신고필정 완전 내용도 달라 부르는 용어도 완전 달라 그러니까 한 문제가 몇 년 나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증설정 서류 있어 없어 아까는 등록신청할 때는 없었다 먼저 실무교육 책임자 보고 실무교육 받았냐 여기다 직무교육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 빡센교육 그 다음에 보증관련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등록신청 때는 없지만 여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가 출제 2순위요 보증관련 서류 안 낸다가 아니라 낸다 그리고 사무사법 서류 옆에 볼까요 보증관련 서류 뭐한다 제출한다 맞아 제출한다 한 대니까요 없으면 신고 못 한 대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신고필정 겨부는 누가 겨부해 줄까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주사무소 그리고 신고필정 수수료 겨부 재겨부 때 다 있습니다 겨부도 오해는 없고 재겨부도 오해는 없고 금액은 안 물어봐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문제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포함한 벌써 겨두서 갔습니다 시도에다가 둘 수 있고 듬성듬성 그럼 경기도 하나밖에 못더니 수원 안 낭 부천 성남 안 돼 거기 막 구두 있더만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고요 아주 이상한 소리만 다 쓰놨네 한 것도 그냥 여기는 주된 사무소로 포함한다고요 제외 그리고 시도가 아니라 시공구 그리고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요 어디다 가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다음에 이번에 분사무소 신고에는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해야 한다 안 하면 신고 못한다니까 받아주지도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사무소 설치해서 같이 쓰는 사무소 처음에 우리 공동으로 해보면 좋고 오래 하면 머릿결에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왕숙되고 돈을 벌면 좀 떨어지는 게 좋고 너무 잘 되면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할 거니까 미워도 같이 할 거예요 공동사무소 먼저 첫 번째 이번에 공동사무소는 누구의 승낙서를 누구의 승낙서를 해야 된다 임대인 건물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 누구의 다른 개혁 공인주교사 어디 사무소 초대로 가냐고 다른 개혁 20평을 10평 책상 하나 넣으면 반 찾아올 거니까요 누구한테 승낙받았니 다른 개혁 공인주교사 임대인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대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줄을 서십시오 그런다고 했잖아요 임현식 씨가 좋아하는 줄을 서십시오 아주 번호법 뽑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네 명이면 다 가야 돼 저 편한 걸 못 본다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바로 여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이번 시간은 아주 주구장장 한 문제씩 다 나와요 42 먼저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언제 신고 나갔다 신고 언제 이거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밥상 3개 책임금입니다 하나 무조건 나온다 먼저 고용이나 종료 신고인데 고용 신고는 등록 신청할 때 신고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하고 여기다 열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종료에는 나갔다 지체 없이 액수입니다 벌 일은 못 버겄네 이럴 겁니다 그리고 열을 아니면 15일 그죠 열을 열흘입니다 열흘입니다 10일에 꼭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열흘 열심히 생각하다가 종업원이 들어와 그러니까 열흘 만에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오 시간을 하십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먼저 해라 나갔다는 조금 기다려봐 열흘 이렇게입니다 열심히 생각했다가 열흘 이내 신고하면 대고 이거 업무 정지라고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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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시 가고 어떻게 한대요 그건 실무 가서 배우세요 여기입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 전자문서가 된다 그 다음에 제재 보실까요 제재는 크게 안 나와봤는데 먼저 고용 신고 하여야 한다 종료 신고 하여야 한다 별표 얼마 업무 정지 맞는데 1월 저기 계약금은 나온 적 있었다 1개월 1개월 좀 약해 깜빡할 수 있잖아 과태료 정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가볍게 때릴게 그럽니다 그런데 해소 결크사에 해당되는 고용위를 감싸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인 해소하라고요 2월 아까 결크사 12번째하고 비슷한 1월 이내 해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소를 안 하면 2개월 넉넉하게 봐줬잖아요 거의 3명을 더 받잖아요 얼마였죠 6월 6월입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나갔다 신고 들어왔다 신고 안 했다 1개월 그런데 해소를 안 했다 얼마 6월 안 깎아줘 아주 사무소 반 년 동안 놀아 고객도 다 떨어졌어 겨울에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책임을 보시고 민사 정말 완전 똑같습니다 3천만 원 깨먹었네 개업도 3천만 원 물어내야 된다네 그러면 책임의 성격을 볼까요 무과실 연대 맞을까요 양볼이 맞을까요 대위가 맞을까요 무과실 연대 무과실 연대라는 겁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대 똑같이 3천 3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순분도 없어요 개업이 부자네 너 보증설정이네 너 3천 물어가면 예 밖에 못합니다 아주 형성권을 날립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는 어쩐다 우리 종업원 대신해서 물을 주고 종업원한테 돈 내놔야겠다 종업원이 배만들이대요 배째라 막 이럽니다 구상권 행사는 가능 가능 해봐야 더 못 받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보실까요 두 번째 밥상 이놈이 아주 제일 예외가 많아 먼저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고용이니 하면은 그 행위가 개업의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징역살아라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금팔죄 채워가지고 같이 보내나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럽니다 뭔만 부담한다고요 벌금 그러면 둘을 안 하니 벌 했네요 벌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벌 근데 상당한 주위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벌금 있다 없다 없다 이 놈은 상당을 저기 아까 무과실인데 주위를 하면 벌금 없다 그건 맞는데 주위하면 손해배상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때니까요 이 놈만 예외가 많다구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금을 대신 내준 게 아니잖아요 치유가 잘못해가지고 문단속 잘못해서 그리고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업원 때문이었으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거설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후 2시만 되면 꼭 밥 먹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중소속 검쟁이 그러면 고용인한테는 등록주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걔는 등록이 없잖아요 물론 소속은 업무 자격정지 얻어 막겠지 근데 개업공사가 등록주소나 업무 정지를 당할 건데 누구만 개업이 고용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 대위가 맞습니다 개업공사에게만 대신한다는 대위 네가 거기 자리에 앉아 맨날 밑보서 채권자 대위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연대 아니고 세 번째는 양볼 아니고 뭐라고요 대위 책임 밥상 3개가 완전 달라고 합니다 이 3개가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면요 아주 쓰러지다 못해 아예 그냥 저세상 갈 겁니다 이 정도니까 큰일 안 나요 밥상 3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대요 그거 먹다가 뱉어집니다 이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어머니 사고 치면 아주 절단이 안 해 맞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고용인의 정료신고는 7일인의 신고를 해야 하고 정료신고가 7일 그러니까 열흘만이면 얻어 터지겄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주 이상한 소리만 다 써놨네 얼마 정료신고 열흘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아까 1개월은 뭐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개업공사나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손해부상 책임이나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상당한 주의 그건 뭐가 없다고요 벌금 벌금 어려운 손해부상 책임이 있다 등록 취소 된다 상당한 주의를 해도 둘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벌금 없으니까 자꾸 왜 그래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상 책임도 있고 문단속 잘하라고 세 개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거용인으로 인해서 벌금을 납부한 개업공사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등록 취소 되고 맞았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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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용인이 금쟁이나 이중소속하게 되면 개업공사는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맞았습니다 맞잖아요 등록 거죠 대위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입니다 저거 바꿔서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도 가해져요 똑같이 안내되셨다니깐요 사업은 55 올해 맞았습니다 이전신고 무조건 별표 3개입니다 작년도 또 이상하게 이전신고 안 나왔네 그럼 올해 무조건 내네 안 내고 졸다가 시험 문제 내서 그렇지 안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교사무소 분사사무소 이전 한때 하고자가 아닙니다 하고자 말고 다 해놓고 아주 열심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며칠 이내 신고하라고요 열흘 종원부터 나갔다 신고하고 갔네 맞아요 열흘입니다 열흘 열심히 정리할 거니까 일주일 너무 짧아 보름 아니요 보름 가면 까먹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전신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보실까요 어느 관청에다가 신고를 할까 이전전후 이전후 처리기간 그리고 처리기간 7일 7일입니다 7일입니다 심사 들어가기입니다 이전신고할 때가 열흘이고요 처리기간은 7일 너라라가 아니라 그냥 영업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7일 걸려 여기입니다 그리고 간판 철거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급한 놈은 간판 철거 아주 목숨이라도 걸고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간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철거 안하면 대집행 사람을 불러다가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가 아니라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 말도 안한다는 겁니다 사람 불러다가 조용히 간판 뜯어내고 비용 내 이럽니다 지체 없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류 보실까요 이전하면 뭐가 달라져 등록증 받고 줘야 돼 그리고 신고표증 받고 줘야 돼 분사무소 확보 서류 분사무소 확보 이게 입니다 서울에 있다가 대구 가니까 기원하셔야 됩니다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또 근생으로 했니 라고 서류를 내라는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1번에 볼까요 분사무소 이전신고 한번 여기 이제 또 먼저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인데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서울에서 저기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 이전 전후 어느 관청에 후 후입니다 후 전이 아니요 후 편해졌네 그리고 이번에 분사무소 이전신고 출제 1순위 이전 후가 맞다고요 주가 맞다고 주된 사무소 아주 그냥 귀에 딱지 생기게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이전 전이나 후에는 등록관청이 뭐한다고 통보 송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다가 버리니까라 거기 있으니까 나가봐 그입니다 서울에서 신고를 엉뚱하게 받으니까 대구에는 아예 모르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법이 아주 이렇게 틈새 없이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알려줘라 통보 지체 없이 그리고 2번을 볼까요 등록관청이 병대되면 싸다가 보낸다는 소류 정말 분사무소는 송보다 통보다 통보 아까 저기 봤구만 통보 참고에 있네 그리고 이거 뭐 세 개는 중요한 거 아닌데 등록되자 등록신청을 딱 아까 신전사 입시 싸다가 보내주고 전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잘 봐야 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 소류를 싸다가 보낼 건데 그러면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서 할까요 계속 낸다고요 이전 후에서 할까요 후 받고 후가 해야죠 안다고 전이 아니라고 손때 전에서 아예 관할 권이 없다는 겁니다 싸다가 보내라 받고 누가 하거니 후가 후의 행정처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통정리 잘하고 급하다고 정리해놓으면 갑자기 헷갈려 교환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전신고 불이행 반명 보호 2개 2개 뭐라고 업무종지 아니고 100만원이야의 과태료 별표는 아직 안 내봤는데 20, 30, 50 뭐라고요 30 휴원만 20 그리고 등록증 받나 명칭 이런 것들을 바로 50개입니다 그런데 30 게시도 이전이고 본인 관련 사항들 설명이고 30은 안 낼 것 같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고 휴원은 몇 번 내봤다고요 기억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휴원 휴원은 작년도에도 그 몇 개 안 나온다는 쪽에도 나왔고 이상한 놈이 나왔고 서식을 물어보고 오기 시작합니다 휴원 별표 3개 감이고요 먼저 휴원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래 한 번 더 나올 건데 X 싸들고 가야 됩니다 절대 인터넷 안 돼 한 두 쪽 나도 그리고 몇 개월을 초발하고 이상이 아닙니다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휴원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몇 번을 당해볼 겁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원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세요 조건이 있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장 좀 해주세요 변경 신고 그리고 등록증 주세요 우리 벽에 지금 없어요 아까 거기다 반환했잖아요 그래서 등록증 어쩌라 반환 그런데 변경하고 책에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여튼 말교일까지는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폐업 때려치울래 여기는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될 건데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놈 되고 두 놈 안 되고 그리고 휴원이 아니라 간판 뜯어낼 건 뭐라고요? 폐업 그리고 사무소 없어야 되는 건 뭘까요? 휴원이 아니라 폐업 영업 계속 할 거니? 이럴 겁니다 사무소 또 있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 1번에 휴원 신고 볼까요? 전자문서 OX 된다 안 된다? X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5저 5 잠시 쉴 건데 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원은 3교로 이상이 맞대요? 초과가 맞대요? 초과 길목이라고요? 더 이상 없어 이제 나올게 그리고 변경 신고 볼까요? 말요일까지 신고하는데 2번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가능해 뭐하러 가 기간만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리고 변경 신고 때 자꾸 변경 신고 때 등록증을 첨부한대요 네 집에 또 있니? 이럴 겁니다 나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휴원 신고 때 냈는데 어떻게 또 있냐고요 귀신이 그냥 갔다가 걸어놨습니까? 그럴 겁니다 제게 업무 할래요 제게 말요일까지 신고하는데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네 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됩니다 가는데 하다 빨랑 내놔 제게 신고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제게 신고하면 등록증을 교부 재교부 반환 반환 아주 제일 크게 그냥 다 쓰러줘 봐봐 하면서 90% 틀릴 거예요 해갖고 반환입니다 교부 재교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거스란히 돌려준다 이런 시례입니다 그리고 폐업보시가 때려치울래?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한다 한다 재활용하니까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간판을 철거한다 안 한다 한다 휴업에다가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판 철거해야 돼 언제? 지체 없이 꿈을 걸지 말아 사전은 아닌데 지체 없이 철거해라 2, 3일 넘어가지 말아라 사람 불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주의 보실까요 휴업도 불량에 대해서 저 별표 시험 문제 두세 번 내봤다고요 얼마가 맞을까요? 20개입니다 또 A억으로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는 20개입니다 그냥 법이 그래 법이 그냥 20이니까 20이지 이유 없어 며느리도 모르고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휴업일까요? 폐업일까요? 폐업 그리고 언젤까요? 지체인가요? 칠일까요? 지체 없이 꿀무거리지 말라고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별표가 얼마라고요? 20 안 틀리고 계속 내봤으니까 30이다 50이다 아주 소설을 쓰겠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열두 번째가 인상두노 별표 3개일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안 나와죠 손을 다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상두노 보이실까요? 공인주교사 부치 소소 법인은 빼야라 가족관계 등록부 거기 다 자기 이름 있잖아요 주민노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게 뭔 놈이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써서 그냥 헷갈리고 쓰러지느냐 그리고 가로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명칭을 잘 보시고 한 번도 거의 안 내봤는데 주민등록법 애 보면은 자기 성명이 거기 기재되어 있어 그런데 도장 파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도장 파갖고 와 그 소리를 저렇게 복잡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기가 일단 10으로 40으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7 그리고 크면 얼마라고요? 30 30mm 있느니까 3cm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여튼 굴러다니는 도장 한번 크기 재보세요 하여튼 2.8 정도에서 2cm는 될까 말까 할 겁니다 하여튼 시중에 있는 도장은 이 정도 되니까요 가구 괜히 그냥 자로 재보고 촌스럽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다 돼요 너무 크거나 너무 적지만 말아라 우리 법인 볼까요? 주된 사무소는 여기다 가족 주민등록법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상업, 등기, 규칙 꼭 바꿔볼 것 같은데 아직 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장이라고요? 법인의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아니요 대표자 그럼 주민이 어쩌고 가족이 어쩌고가 나와야 됩니다 법인의 무슨 무슨 주식회사지 여기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조심해라 그리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어디다 간다고요? 주된 사무소 계속 안 나온다고 했더니 작년도에 나왔다 올해는 건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등록시기 등록시기는 등록신청 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인장 등록 가능합니다 보증 설정하고 달라 그리고 등록증 겨부 후에 그건 아니고요 등록신청 때 그 다음에 그 아래 등록시기 등록신청 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인장 등록 가능합니다 보증 설정하고 달라 그리고 등록증 겨부 후에 그건 아니고요 등록신청 때 앞에는 한호 등록신청 때 한호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근데 인장은 신고한다 등록한다 등록 이거는 크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하다 조건을 충족 못하면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이전 휴업은 서류만 딱 집어던지면 알았어요 라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건 등록이요 요건 따죠 요건 사무서더니 교육받았니 자극적이니 그하고 똑같잖아요 크게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다 등록식에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인장 등록? 있다 시험 문제 나올 거다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방문 아니라니까 깨어놓으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법일까요 우리 부칙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법일까요 가족관계 등록이 맞을까요 주민등록법이 맞을까요 가족관계 그 다음에 그 옆에 주민등록법 그 두 개가 맞습니다 상업등계 아니고 인감 아니고 그리고 신고한 인장인데 크기를 동그라미 할까요 10도 내보고 40도 내봤더니 얼마 7 에서 얼마 30 그 크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올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됐어 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인장 보실까요 1번에 여기는 법인입니다 2번 가족관계 아니고요 주민 아니고요 상 상 상업등계 규칙입니다 상업등계 규칙 지금 2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한 법인 법인의 대표장 법인의 인장 대표장 정말 저거 안 보여가지고 시험장에서 귀신이 실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분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면 대표자가 보죠 대표장 법인 아니 흔적도 없습니다 인장을 등록 하여야 한다고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어디다 간다고요 주된 사무소 서류 거기 다 있잖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가봐봐 또 옥상에 끌려가 그렇게 가르치니 막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록 변경 신공과 등록인가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 어떻게 해요 안 물어본 데니까요 실무감은 다 알려줘 2번 변경한 때는 며칠 이내 정말 실무소 많이 7일 이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도장 파는데 열심히 생각했니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과 뭐 한다고요 지금 인장 등록 7일 맞춰놓고 신고한다고 해놓고 왜 틀렸게 아주 그냥 답이 없는데 왜 저러는데 등록 등록 바꿀 때도 크기 맞춰봐 크기 맞춰봐 얘 아주 까탈스럽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재도 과태로 안 일하니까요 먼저 제재로 보실까요 그런데 등록 주소 당하나요 3년 동안 연 못하라 차라리 죽어라 입니다 뭐라고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아래다가 개업 자격 주소 아닙니다 소속은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아래 개업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아래 소속 별표도 안 커 업무 정지 자격 정지인데 별표 얼마라고요 3개월 그렇게 안 커 자격 정지도 별표 얼마게 꼭 박스를 5개나 줘갖고 어렵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만 조금 더 볼까요 개시 개시도 명칭도 반드시 나옵니다 먼저 개시로 와볼까요 중개사무소가 맞을까요 사업자가 맞을까요 중개사무소 아마 오리 정도 되면 또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꼭 나올 만한 시기에 좀 나와요 잊어먹을 만하면 그리고 자격증 하여튼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아주 맨날 같이 붙어야 해요 한 번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열 벽 한도액 벽 네 번째가 생각 안 할 건데 보증 관련 소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걸 걸어놓는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거 너 교육 받았니 그 때만 내는 거지 벽에다 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액자가 왜 부족하되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보 기억나셔야 됩니다 내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시 안 하면 보익해 개 뭐라고 백만원이냐에 과태료 꼭 제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꼭 5번 정도 갖고 뭐 그게 제재 그러면 고놈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칭 하여튼 명칭은 무조건 아닙니까 2번호 별표 세계가 먼저 공인주계사 사무소 여덟 글자 자격증을 따면 간판 걸어야지 부두다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판은 설치할 거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자주 내내 없다 없다 있다 아닙니다 없다 간판 안 달고 영업 못할 걸 말 안 해도 달 걸 그럴 겁니다 좀 안 달아도 괜찮아 바람 불어가지고 사람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태풍이 많이 심해졌다 간판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벽에다가 표시도 할 수 있잖아요 현수막을 걸 수도 있잖아요 간판은 없어도 돼 그리고 아래 볼까요 성명은 명칭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볼까요 문자 등록번호나 연락처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연락처를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이름은 어떻게든 적게 쓰라고 발악을 알 거니까 이름 커라 입 아프다 그러니까 간판 달아라 말 없고 그리고 성명 말고는 말 없고 여기 입이 무겁네 맞습니다 제제 보실까요 명칭이나 성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먼저 뭐 한다고요 철거명령 여기도 순번이 있습니다 먼저 번호표 철거명령 그리고 사람 불러 철거명령 없이가 아니라 철거명령 내리고 이행을 안 하면 뭐 한다고요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입니다 무슨 법이니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리고 백만원냐 뭐라고요 과태료 별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세다 얼마라고요 50입니다 50 우리 얼굴이 여기입니다 50 별표 중에 50이 제일 세인데 50 깨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표시 광고 위반 어놈도 아주 자주 냅니다 뭐를 광고 낼 때 표시하니 박스에서 찾아봐 작년도에 소속 공인주사의 성명 그려놨다는 겁니다 걔가 광고 내니 큰일 납니다 중개산물 표시 광고에는 누구의 개업 공인주사 소속 아니라고 있습니다 임원사원도 아닙니다 개업 그리고 명칭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있니 소재지 모르겠다는 랩이라도 찍고 가보자 연락처 여기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여기는 사무소 1588 들어가든지 044가 들어가든지 해갖고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락처를 명시해라 대표번호 있으면 휴대폰 번호 써도 괜찮은데 대표번호 없고 휴대폰 번호 있으면 과태료도 맞아 꼭 4개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표시 광고 2반에는 100만원이나 과태료인데 저기도 2번에 명칭 있잖아요 별표 얼마래요 50 여러분도 50입니다 50 기억나셔야 됩니다 업무적인 정말 아니고 과태료 개을라갖고 2번에 거짓으로 광고 이거 한번 잘 볼까요 처음 들어왔다 거짓 광고 거짓 그리고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산물에 대한 광고 그 다음에 피해를 주는 광고 딱 3개 100만원일까요 500일까요 500 500입니다 올해 처음 나온다 아주 따끈따끈하다 아주 손 댑니다 거짓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하냐고 너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거래할 수 없는 허위 매물 피해 주는 광고 아주 절단 낼만 하잖아요 500 500만원의 과태료 초대형 과태료 날려줄 거니까 딱 기다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허위 광고 하지 말라고 난리 부릅니다 요즘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피해가 너무 심했어요 자 1번 볼까요 아래 보시면 문자와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아니요 한번 떼 볼까요 문자는 문자는 크게 못 써서 안 다른데 그걸 얘기를 할까요 입 아프니까요 뭐만 성명만 꼭 이렇게 내볼 만한데 아직 안 내봤어 이번에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법으로 아까 저 민사집행법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법 공인주교사법 아니고 행정 대집행 법입니다 행정 대집행 법입니다 대집행 들어가는 법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칭 위반 그리고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30만원의 과태를 받을 수 있다 30이 아니라 50 50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 연원도 별표 세 개 감이고요 하여튼 무조건 나와요 거리정보 사업자 그리고 거래정보망 하여튼 실무 가보시면 이 망을 모를 수가 없어 기원을 시작합니다 망에다 다 올려놔 공동중계 먼저 첫 번째 우리 지정요건에서 지정기준은 시행령일까요 시행규칙일까요 시행규칙 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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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개업들 모아봐 기사 던니 이럴 거니까 국장 그러면 국토교통부 0이니까 시행규칙입니다 아까 시행령에는 등록기준 사무소 얻었니 교육받았니 자본금이 어쩌니 그런 거고요 여기는 500명 어쩌고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요건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이상의 개업을 모아라 전국 여기다 기업 500개입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니은 두 개 세 번째 디귿 이 놈이 헷갈릴 거예요 그 시도에서 몇 명 이상의 개업을 모으라고요 30명 하여튼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서울에서 30 대전에서 30 나머지 440은 알아서 혀 이런 게 바로 30이라는 겁니다 그거 꼭 끼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뭐라고요 기사 기사 기능사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 그냥 코미디입니다 아주 개콘도 없어졌는데 아주 그냥 코미디입니다 여기 아주 더 재밌어 아주 공부의 취미로 붙여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한 명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였다 부담된다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일까요 개업일까요 공인중개사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먼 개업 니 사무소 잘 지켜 이럴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일까요 한 명 다 한 명입니다 적었다 막 2,500,000이었다가 줄이고 여기도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쪼리이고 부담된다고 아주 엄청 생각하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라고요 아직 안내받는데 가입자 사업자 그러면 안됩니다 가입자 그 다음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리고 누가 증하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이 맞습니다 장관 령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장관이 그때그때 이렇게 갖춰오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편하게 장관 그래야 됩니다 그건 안낼 정도인데 장관이 정하는 설비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개업 뭐하니 두 번째 기사 더니 공인주계사 더니 말이나 좀 통하게 그리고 설비 제대로 확보해라 이게 지정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류는 아예 안낼 정도니까 쭉 한번 봐주고요 그래서 하자 확보했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뭐 낼만한 거요 아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정서는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겨부한다 누가 얼마 30일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30일 등록신청에서 통제 올 때가 7일 매수신청 대리가 14일 여기는 30일 운영규정 3개월 망설지 1년 그 뒤에 나와 그리고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게요 얼마 이내 3월 3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지정신청할 때 운영규정을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뭔 지정신청할 때 운영규정을 말이 안 되죠 지정되고 나서 따로 3개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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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할 때 5백 나오잖아요 5백만 원 거운중할 때 운이 나오잖아요 지정추소 정말 나란히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추소하고 5백이 설치 운영을 보실까요 얼마 이내 설치 운영하라고 해 1 1년 1년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시간 줄게입니다 여기 하다가 우리 6개월은 안 나옵니다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정추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최근에도 지정추소 하여야 한다 외틀렷게 아주 다 쓰러집니다 할 수 있다 살살 달래갖고 잘해봐 라고 달린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추소의 거운정에 해 1일이 일어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으로 지정 받았을 때 거짓만 써놓고요 운 운영규정 승인을 얻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정 정보공개위반 아니한 다르게 차별 그리고 해 회사 안 청문 안 하는 거 뭐게 여기 바로 사망회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볼까요 지정을 받으려면 천명 이상의 소설 써라 교통인사 10개 이상이 시도해서 엄청 빡빡하네 50명 이상을 어디 한 군데도 맞는 곳이 없네 제 눈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큰일 나셨어요 지정 받으려면 얼마라고요 500개입니다 그리고 10개 아니라 얼마 5개도 아니고 2개 서울하고 아까 대전 그랬고 막입니다 그리고 시도해서 몇 명이라고요 30명 30명 부담 엄청 줄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계산에도 안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2번에 거리문물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 지정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재정을 해야 한다 아니다 언제라고 지정받은 후 후 후 후 라고 해야 되나 후 게 아니라 모공받기 위해서는 게입니다 말이 안 되고 게입니다 지정되거나 그래라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운영 규정을 재정한 날로부터 1전 이내 근데 운영 규정을 재정한 아닙니다 여기는 지정되고 나서 지정되고 나섭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정되고 나서 1전 이내에 그러니까 운영 규정도 지정되고 나서 그리고 망설치도 지정되고 나서 출발은 똑같아 게입니다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근데 취소해야 된다고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게입니다 지정된 후 할 수 있다 이래야 맞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정말 아주 중계보수 쭉쭉 넘어갈 건데 엄청 더 중요한 게 남았어 게입니다 하다 우리 도망가시면 안 되고 요거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도 오래 안 가고 동영상 막 돌려갖고 그냥 아주 귀에 딱지 생기게 꼭 들어놓으시면 문제가 다 정답이 정말 손 들고 있을 겁니다 얼른 가서 손 들고 있는 분 찾으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